고난주 금요철야 예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히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근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근택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태근 목사님께서는 특히 시카고 지역에서 목회를 여러 해 하셔서 제가 고향분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노만 빈센필 박사님께서 저의 자서전 빛은 내 가슴에 영문판이 1987년에 처음 출간됐을 때 그 책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강박사의 생애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박사는 위대한 크리스도의 증인이요 위대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의 생애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1957년에서 61년 그 4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1년도 못 돼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그것이 막막박리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력을 잃게 된 것이 아니라 막막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차츰차츰 떨어지면서 시력이 악화되고 저는 병원에 입원생활만 2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제가 입원생활을 하면서 그 수술을 받고 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소문을 듣기를 젊은 목사님께서 저 대조동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런 소문을 병실에서 들어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실명 선언을 받고 퇴원을 한 이후 바로 이제 어딘지도 모르고 그 버스를 동대문에서 이제 불강동 가는 버스를 타고 불강동에서 내려서 거기서 뭐 목사님 성함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은 젊은 목사님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것만 아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 보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라고 그러고 여기 없다고도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분이 길을 가르쳐줘서 찾아가 보니까 그기는 초라한 천막 내에 가만히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대조동의 순복음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기도 받고 그 교회를 2년 동안 다니면서 저의 신앙이 참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그 이름 중에 그 노만 빈센필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만 빈센필 목사님이 그 저의 책을 읽으시고 그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그 병원에서 퇴원할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를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제가 장님이 된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충격을 받으셔서 8시간 만에 뇌졸증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이제 있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다가 다리를 다치셔서 면회를 못 오신다고 그래서 저는 깜빡게 다 이렇게 속아서 한 2개월 정도 퇴원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것도 그러다가 이제 집에 퇴원해서야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누나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평화시장에서 봉제공장에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동안 저는 동생의 안내를 받으면서 대조동에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교인으로 다니는데 2년도 채 못돼서 저희 누나가 또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쳐서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1961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더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인생의 낮고 낮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또 미국에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장애인으로서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상태에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간증을 하는 것은 백악관의 부시 대통령 네 분도 아시고 계십니다 제가 편지를 써서 40년 전에 천막에서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보던 그 교회가 거기에를 제가 다녔었는데 그 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인의 수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냥 옛날에 들었던 거를 어림잡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0만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금요철야 예배에서 제가 간증을 하게 돼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또 보좌관을 통해서 잘 받으셨다고 하고 잘 다녀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이렇게 만남이 백악관에서도 아시는 그러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인데요 이 십자가에 고난이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비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간증의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과 역경을 도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위드라 윌슨 대통령은 그 시련과 역경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녀 노설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꿈을 지니고 삽니다 그런데 꿈을 지니고 살다가 시련과 역경이 닥쳐오면 절대 다수는 가졌던 꿈조차도 모두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극소수에 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간직한 꿈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놀라운 꿈을 성취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를 가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시력과 양친과 누나마저 다 잃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맹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서울 맹학교를 그런데 그 맹학교에 낼 학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난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제 아내가 이제 속해 있던 현재는 걸스카웃 지도자 훈련 출업에서 이제 입학 간고 3개월 등록금을 이렇게 모금해서 줘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아주 전혀 없는 전무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인간 천사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의 학비도 낼 수 있도록 미국에서 크리스찬 가정을 한 가족 소개해 주셔서 그를 소개하게 하셔서 그 가족을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후견인을 통해서 제가 서울맹학교 다닐 때의 학비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학비를 조달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러한 가난과 또 멸시와 천대 그러니까 장님을 보면 재수가 없다는 그러한 미신 때문에 택시를 타려고 해도 승차 거부를 한다든가 그때는 남자 버스 차장들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버스 차장들이 맹인이 차를 타는 걸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밀어냅니다 이제 가다가 빵고 날까 봐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밀어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저는 그러한 멸시와 천대 속에서 대학을 가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유학을 가는 꿈을 가지고 그때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또 대학 입학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연세대학교조차도 이해가 부족해서 학생들을 장애인 학생을 받을 수 있는 학칙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의 집에서 6.25 사변 때 피난하신 목사님 도움으로 연세대학교를 설득시켜서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우등생으로 공부하고 졸업할 때는 연세대학교 전체 차석으로 문과대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맹인으로서 가야 한다는 그러한 꿈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도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국제 로타리 재단에서 장학금도 받고 미국에서 대학에 입학 허가서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문교부에 장애가 유학의 결격 사유로 돼 있어서 그 불평등 법적 조항 때문에 유학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권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세대학교 총장님 추천을 받고 한미재단 총재의 추천을 받아서 민관식 문교장관 때 그 법을 없애고 제가 한국맹인 한국장애인 최초의 정규 유학생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갈 때는 저를 이제 학비를 걷어서 도와줄 때 참여했던 당시에 숙명여대 영문과 1학년이었던 오늘의 아내와 10년 만에 결혼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을 떠날 때 이제 10년 만에 처음 만난 지 10년 만에 유학을 떠났는데요 그때의 이제 우리 두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서 네 번을 변했어요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의 관계로 저는 강도 만난 사람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로 됐습니다 그랬다가 제 아내는 이제 저보다 1년이 연상인데 제가 인생 5년 지각생으로 그때 이제 중학교 교복을 맹학교에 들어가서 입고 있었으니까 제가 아주 까만 어린 동생으로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큰 누나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그 누나 동생 관계로 있다가 이제 제가 그 제가 그 이제 구원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이제 약혼자의 관계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제가 이제 구원을 할 때는 그 누나 동생 이렇게 돼서 너무 가까운 관계로 돼서 제가 그 구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미국에 가서 시각장애자 재활교육을 공부한다 그리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헤어져 있는 동안에 서로 그리워도 하고 또 지금 제 아내는 미국에 가서 시각장애자의 생활도 알게 되고 지각장애자에 대해서 공부도 해서 그 이해도 많아진 그런 상태였고 저는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생으로 또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을 때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구원을 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원래 본명은 석경숙인데 석은호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석은 돌석자 석 그래서 석의 시대 10년 그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은혜시대 10년 그 은혜시대 10년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대 그리고 옥의 시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대 이렇게 해서 30년의 미래를 담은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비전을 다 이루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몇 배 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같이 이제 건너가서 그 3년 8개월 만에 제가 이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또 교육전공 철학박사 phd 이렇게 세 가지 세 개의 학위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두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우리는 두 아들의 부모가 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1976년 4월 2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거기서 최고 우등생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한국에를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이 저의 꿈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입니다 그때의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문을 열어주셨다면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한국 사회에 돌아와서 그저 강단에 섰으면 그거로 아마 끝났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한국을 박사를 받게 됐으면서도 한국을 돌아오지 못하게 그런 상태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낙담이 되고 또 이제 비자는 죽어서 더 이상 거기서 머무르는 것은 불법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2개월이 지난 6월에 저희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그래도 받게 됐다고 그 대학에서 이제 저의 장학금을 받도록 도와주신 대학의 이사께서 그 파티를 별도로 이제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파티를 열어줘도 저는 기쁘지를 않아요 한국에도 돌아갈 수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뭐 이제는 비자도 죽었고 그나마 나오던 장학금도 끊어진 그런 이제 상태죠 그래서 그동안 가졌던 그 꿈도 정말 내가 대학 교수가 되는 이 꿈은 이제 영영 죽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저에게 이제 파티를 열어주신 그분이 이제 저에게 장학금도 주시고 또 저에게 관심 있는 대학 행정 책임자들을 여러분 함께 초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 신세 타령 비슷하게 제가 만약에 부모가 계시고 그 부모가 그래도 가문이 좋아서 빽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눈을 못 보더라도 한국에서 취직이 될 거다 그런데 이거는 부모조차도 안 계시니까 아 취직이 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비치버그 대학의 밴드선 부청장께서 이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강박사 당신 지금 PhD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리고 지금 저기에 뛰어노는 폴 제 아들 큰아들의 이름이 바울 폴이에요 진석 한국 이름은 저 폴을 보십시오 저렇게 영특한 아들을 데리고 이제 PhD 박사학위도 있겠다 내가 가문을 당신이 만드는 거지 만드는 거지 지금 와서 조상 탓하고 앉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저의 뒤통수를 그냥 한 대 친 겁니다 그렇다 제가 그렇다 명문가를 건설하는 꿈을 가지고 그거를 향해 가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지 여기서 지금 이게 절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명문가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명문가에 대한 꿈을 꾸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시력을 잃고 가정의 부모도 잃고 누나도 잃고 그 신앙적인 갈등이 굉장히 컸어요 뭐 때문에 더 컸냐 하면 저는 모태교인이었습니다 모태교인으로 예수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을 주시나이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주시나이까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인간의 비극을 보고 가만히 계시나이까라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때에 제가 사도 바울을 역할의 모델로 이제 그리스도의 참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 육신의 가시로 찌르는 듯한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학자들은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이 병은 정확한 게 뭔진 모르지만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 불치의 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 기도를 했는데 그 세 번이라는 것은 유태교 전통에서 마지막 기도다 마지막 간구다 그러니까 세 번을 간구해도 안 주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걸로 이제 더 이상 간구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뭐를 간구할 때 그 어머니 아버지로서 많은 분들이 부모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스 그래 줄게 그리고 그대로 주는 거 그럴 때는 받아가지고는 감사합니다 쉽죠 이거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달라고 했을 적에 간구한다고 했을 때 다 주는 건 아니고 안 된다 노 이거는 안 된다 그러고는 그거를 안 줄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줄 때 노 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듯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때가 오면 주마 저도 두 아들을 기를 때에 특히 그 둘째가 큰아이 허는 거는 뭐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도 3년 기다려라 너도 고등학교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해준다 이렇게 기다려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저처럼 이게 노 하고 안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 기도를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노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노 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 고쳐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사도 바울을 역할 모델로 해서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명 이 육신의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벌주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기독교의 창시자 신약성경 14권을 쓴 사도 바울까지도 이러한 육신의 가시가 있고 시련과 역경을 당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세 번을 강구했는데 마지막 강구를 했는데도 안 고쳐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긍정적인 신앙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내 실명은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실명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역할 모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실명의 고난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신앙을 배우게 됐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다시 돌아오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지 못하게 됐을 때 그 밴드선 부총장께서 명문가를 건설해라 그랬을 때 그렇다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역할 모델로 해서 내 실명의 절망을 극복했듯이 또 사도 바울을 역할 모델로 해서 긍정적인 신앙을 배웠듯이 이 명문가에 대한 역할 모델을 한번 찾아보자 어느 가정이 명문가냐 어느 가정이 명문가냐 그 명문가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헌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명문가를 누구를 명문가로 찾아볼까 그러다가 첫 번째로 찾은 게 누구냐 하면 링컨을 찾은 거예요 링컨 가정은 아주 보잘것없는 가정이에요 깨지고 아주 찌들게 가난했던 가정이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글 읽는 걸 가리키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자라서 농사나 질 건데 글 읽는 건 가리켜 뭘 하느냐 글 가리킬 거 없다 그럴 정도의 가정이에요 그럴 정도의 가정에서 정말 링컨은 이 세상에서 시련과 역경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홉 살 때 세상을 떠났고 또 자기 첫사랑의 애인도 청년 시절에 백혈병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정계에 나가서 하원의원 한 번 당선되고는 그 하원의원을 세 번이나 낙선하고 그 다음엔 또 상원의원에서 상원의원도 낙선하고 그리고 대통령 10년 동안 실패를 하고 대통령에 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꿈을 전혀 굽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역할 모델로 해보자 그러면 링컨의 아들은 어느 학교를 보냈느냐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아들을 영국에다가 처음에는 유학을 시켰습니다 영국에 가서 그 어린 아들이 공부는 안하고 그냥 천부의 불을 맞은 거예요 낙제를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다가 다시 철이 들게 하고 미국에서 필립스 아카데미 엑시터 미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예요 성경에서 따서 권하기념을 Not for self 권하기념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그런 학교를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들도 이 필립스 아카데미를 이담에 보내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면 명문가가 되는 그런 길이 열릴 거다 링컨의 아들처럼 그러면 그런 데 가면 링컨의 아들로도 만나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비자를 살려서 학생 비자를 살려서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인생 바닥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 비자를 받으려고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필립스 아카데미에 대한 거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립자가 그 권하기념 Not for self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런 그 목적으로 인재 양성을 하는 거를 그 성경에 이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그런 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구절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그 이제 누가 보금 6장 38절에 그 주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후이 받을 것이다 한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것을 주는 인간을 기르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땅에서는 그 지역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주는 최선의 것을 주는 인생을 사는 인재를 기르는 걸로 권하기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명문가를 만드는 아들을 기르는 데고 하나님께 영광을 기르는 아들을 보내는 그런 학교가 되겠구나 그리고 필립스 아카데미를 보내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이거 비자도 없고 한국에서 직장도 없어서 한국도 못 가고 지금 인간의 바닥에 저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주제넘게 무슨 필립스 아카데미를 보내느냐 그러나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90년 그 전에 이미 저의 큰아들은 필립스 엑시트 아카데미 링컨 대통령 아들이 다닌 학교를 그 후 13년 만에 보냈고 그 다음에 15년 만인 1990년에 필립스 아카데미 엔드오버 필립스 아카데미가 두 개거든요 권하기념도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둘째 아들을 보냈어요 둘째 아들을 보내고 이제 9월에 보내고 3개월이 돼서 10월 말에 페어런트 위켄드라고 해서 그 부모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러는 것을 학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주말에 학교를 갔어요 가면서 제가 영문판 빛을 내 가슴에 당시에 그걸 이제 가지고 가서 그 교장 선생님께 그거를 한 권 드렸습니다 그래 그걸 한 권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여기저기 훑어보시더니 아 이거를 부시 대통령한테 지금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한테 이걸 한 권 보내드려라 부시 대통령은 우리 학교 동문이시고 작년에 이제 200주년 기념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이 학교를 방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메리칸스 위드 디서빌리티 액트 미국 장애인법을 서명하시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그걸 한 권 보내드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 아들하고 집에서 편지를 하나 부시 대통령한테 썼어요 맥로마 교장 선생님께서 이 책을 당신에게 보내드리라고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저희 아들에 대한 거 저에 대한 거 장장 써가지고 가족에 대한 거를 장장 써가지고 이제 부시 대통령한테 백악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백악관에 그걸 대통령한테 보내면 이게 대통령 손에 들어가기나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들어가면 다행이고 안 들어가면 또 그만이고 그리고 이제 보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5주가 돼서 저는 이제 해답도 안 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5주 만에 편지가 왔는데 그거를 뜯어보니까는 부시 대통령이 친필로 사인을 한 거예요 타자는 썼지만은 내용이 그 책을 보고 참으로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수쟁해서 주류사회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받고부터는 제가 이제 부시 대통령을 좋아하게 됐죠 존경하게 됐죠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무슨 일만 있으면 뭐 거리만 있으면 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94년에는 문화방송에서 왜 그 안재우 김혜수 씨 등이 출연한 숙지극극 눈먼새의 노래 그거 할 적에 그 에필로그 그 뒤에다가 저한테 편지에다가 쓰신 내용을 거기다가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에필로그에 출연해서 그래서 에필로그에 거기 출연해서 부시 대통령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강영우 박사를 보십시오 인간으로서는 극복하기 불가능한 그 절망과 고뇌를 극복하고 승리해서 주류사회에 떳떳이 설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강 박사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귀감입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이제 되니까 제가 그 94년에 아들 둘이 그 이제 주지사로 출마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 큰 아들은 텍사스 주지사 둘째 아들은 그 이제 프로리다 주지사 그러니까 그 아들이 출마를 하니까 제가 마음속에 뭐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당선되게 할 길이 없는가 그러면 기도밖에 더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제가 250달러 체크를 두 개를 써가지고 이 두 개를 각각 아드님께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드님 선거운동에 조금이라도 보태 쓰라고 보내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받고 아버지도 고맙다고 하시고 아들들이 또 고맙다고 편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시 대통령 아들하고의 연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아들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저하고 더 가까워졌고 큰 아들은 주지사가 당선이 되니까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뭐 별로 가까워질서 사귈 기회가 없었죠 그러다가 1998년에 다시 두 사람이 이제 주지사 출마를 했을 때 그때에 제가 또 250달러씩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보냈더니 부시 대통령께서 당선된 두 아들이 당선이 되니까 두 아들 당선된 데에다가 취임식에 오라는 초청장을 두 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두 군데까지는 갈 수가 없고 가만히 보니까 큰아들한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 큰아들은 큰아들은 대통령 나온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또 대통령 나오면은 그게 저거 하지 않을까 그래서 큰아들 그 이제 취임식회를 오스턴 텍사스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텍사스에 갔더니 그 취임식을 하는데 그 취임식의 시작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취임식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의 정책의 바탕이 되는 두 개의 성경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장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존귀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평등하고 존귀하다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건강자든 병든 자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모두가 동등하고 존귀한 생명들이다 이것을 공통 가치로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긍율이 여기는 마음 컴패션 그 긍율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아무도 다 배척하지 않고 인클루전 포함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펴나가겠다 그러니까 꼭 목사님 설교 같아요 그런데다가 끝에는 또 이제 유태교의 레바이가 기도로 해서 추임식을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거기에 처음에 갈 때는 혹시 대통령이라도 되면 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갔다가 거기 가서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듣고 그랬다가 이번 대통령 추임식에 또 초청받아 갔더니 그 두 가지 내용은 두 지사의 연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거는 대통령 연설에도 넣고 이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펴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날 백악관에서 이제 그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백악관에 오라는 그래서 그 백악관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저만 초청한 게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 모아놓고 대통령이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연설을 한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그 연설을 하는 중에 이제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반가워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다시 거기서 만나게 돼서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슨 대화를 꺼내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 주위에 다 있고 그 대통령이 잠깐 와서 인사만 하는 건 또 의미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의 주지사로서의 취임연설과 대통령으로서의 취임연설에 공통된 게 두 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두 개가 뭐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이야기해서 이제 컴패션과 인클루전 공감하는 마음 동참하는 마음 온정을 베푸는 마음 참여시키는 마음 이런 걸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쾌감을 느끼도록 기쁘다고 그러시면서 저를 다시 보시는 거예요 저보고 한국말로 말하면 너 다 외우는 구냐 그래요 자기 취임연설을 다 제가 다 외우긴 뭘 외워요 그것만 아는 거죠 그렇지만 다 아는 것 같죠 뭐 그래도 핵심은 아니까 그러니까 제 간중 다 잊어버리셔도 핵심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오늘날 그 신임을 거기서 받게 돼가지고 대통령 백악관에 뭐가 제가 먼저 됐느냐 하면 신앙에 근거한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 이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학을 해서 그 박사가 되고 그동안에 이제 그 아버지 부시대통령도 이제 그 세계장애위원회의 저는 부의장이고 그분이 명예의장이세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해온 걸 많이 아시니까 이번에 교육부의 차관보 자리까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포기하시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그것을 기도하시고 추구해 나가시면 그 놀라운 꿈을 축복으로 바꿔서 이루어 주십니다 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사도바울이 아니라 부시대통령께서는요 신앙이 돈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바울을 역할의 모델로 했듯이 부시대통령은 예수님이 자기의 역할의 모델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 예수는 자신과 자기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지사를 하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에서 예수님의 날을 번포했어요 그러니까 지저스 데이가 있습니다 텍사스는 그러면 지저스 데이는 왜 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 제약의 권세를 이기시고 길이 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진리가 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승리의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여러분도 승리하셔라 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실천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해결할 수 없고 경제 성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컴패션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할 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역할의 모델로 삼어라 이겁니다 이건 부시 대통령의 얘기인데요 이게 저의 체험으로도 여러분들 역할 모델을 가지시는 게 교육학교의 또 진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이러한 역할 모델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꿈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마지막으로 두 아들들도 제 큰 아들이 제가 눈을 못 본다는 것을 세 살 때 알게 되니까요 굉장히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식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아파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여 우리 아버지에게 시력을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나하고 야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는 것도 가르쳐주고 운전도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인 사고로 아버지의 실명을 가지고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도 책을 읽어줄 수 있다 이거 눈 뜬 사람은 못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는 한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와 같은 좋은 사람도 눈을 못 보기 때문에 만나게 돼서 너도 태어나게 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 신앙과 사고를 받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내가 커서 안과 의사 돼서 아버지 눈 고쳐줄게 그래 그래 너 의사 돼서 눈 고쳐라 아버지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필립스 아카데미를 거쳐서 하바드 대학 네 감사합니다 하바드 대학을 거쳐서 지금 남부의 하바드인 또 기독교의 전통신앙을 강조하는 기독교 가치관의 센터라고 불리우는 듀쿠 대학교 의료원에서 안과 전공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또 필립스 아카데미를 거쳐서 시카고 대학을 거쳐서 듀쿠 대학교에서 이제 법학 박사 변호사가 이제 세 달에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은 다음에 이제 미국 상원의원 보건교육 노동분과위원회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지금 박사가 벌써 셋이 나왔어요 그렇죠? 박사만도 세상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도 그 속에서 그 참된 비전과 꿈을 포기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기회와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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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ing